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혁 부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애국자라고 내세워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애국을 제 머릿속에서 빼놓고 살아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와 태극기가 유난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사드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등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토 면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보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유어 요격 사거리가 좀 다르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의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200km 내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가 북한에서 발사를 했을 경우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거리는 유어거리는 굉장히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 발이 날라오는 경우죠? 모든 요격 미사일은 동시 교전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대가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얼마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발이 날라오든 여러 발이 동시에 날라오든 그 방어 면적은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결과인데요. 그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 200km로 상정을 하고 방어 면적을 계산했을 때하고 그때는 한 발이 날라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 발이 동시에 날라올 때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방어 면적이. 그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 문제의 구체적인 그런 사드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에서 있었고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범인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한 발이 날라오든 여러 발이 날라오든 그 방어 면적은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13년에 로키 디 마틴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여러 발이 날라올 경우에는 방어 면적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 공군에게 비공개 세미나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럴 정도로 아직 국방부 장관께서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드의 명중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명중률도 80%에서 90%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절대 방패 내지는 만능적인 방패로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드를 만능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무기 체계에서 절대적이거나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양과 그 다음에 단거리 위주의 미사일들이 주로 쓰여지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내에서 특히 한국 내에서 방어체계의 효율적이지 않고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한 천여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거리가 다 아주 백몇십 킬로부터 해서 삼백, 오백, 팔백, 천삼백, 삼천, 삼천오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는 소위 맞춤형 무기체계가 우리가 다 확보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에 하나로써 매우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또 최신 개발된 그러한 정확도와 효과성이 높은 무기체계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그동안의 주요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 2008년에 문화일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팩스리 미사일 증강 외에도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2012년 7월 30일 동화일보입니다.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영량을 확충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언론들이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MD 체제에서 3단계 요격 미사일 체계를 아십니까? MD 체제의 여러 요격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미사일 체계를 상정해서 3단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미국의 MD 체계에는 3단계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차는 보잉 747-400F 항공기에서 레이저로 공중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지스함의 SM3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사드와 다탄두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미국 MD 체계에서 요격 미사일 3단계 공격 방어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언론이나 이 지금 미국의 3단계 요격 체계로 봤을 때 이 사드는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미국 보호용이다. 특히 미국의 괌 미군기지나 오키나와 미군기지 같은 미군기지의 보호용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미국도 아직까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드는 미국 MD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전구를 책임지는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 말씀하신 2008년 12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 방공 작전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패트리어시라는 것밖에 없으니 미국이 사드를 개발해서 해외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갖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 사령관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MD체계의 3단계를 말씀하시면서 레이더 이지스 사드 팩 3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레이저 무기가 군사적으로 실용화돼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가 저는 제 머릿속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이거 말고도 또 GB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는 사거리 200으로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 남쪽 내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을 이것이 사거리가 안 될 고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잘못 이렇게 알려진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 한국 내 사드 배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다 정보를 일본과 공유를 하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우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사드 레이다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어디에서 요격할 것인가를 결심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일본으로 간다는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레이다의 수혜자는 그 포대이지 일본에 있는 어떤 레이다나 또는 그 포대에 이것을 알려줘서 전혀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 교류협정, 정보 교류협정이 체결돼 있죠? 미일 간에 돼 있고 한미 간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있죠, 미일 간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레이다망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일본과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일 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레이다에 나타나는 정보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적의 미사일의 궤적 정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 끝나는 정보인 것이죠. 그것을 제3국에 준다는 것이 제3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드 레이다에 북한에서 쏘는 일본이나 오키나와나 괌 쪽, 미국 쪽으로 쏘는 미사일도 캐치가 되는 거죠? 그것은 레이다의 가용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 레이다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에 대한 궤적 정보, 요격 정보를 담당하는 레이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드 레이다에서 취합한 정보들이 일본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반도의 군사 정보들이 일본으로 그대로 해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일본의 미사일 방아 체계를 강화시키거나 일본의 군사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이다,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다를 포함한 주일미군의 능력, 또 일본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은 사드 레이다의 정보를 거의 필요치 않을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우회 조사국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아태지역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이라는 보고서인데요.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데다가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들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사드가 한국 내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이 없다고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적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군이 대화력전 개념 체계 이걸로 또 그리고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욕하는 그런 미사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함에 있어서 그 많은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패트리얼과 사드라고 하는 이중의 우산을 가지고 적의 미사일을 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얼마 전지 그 효용성이 확보된 것이지 그 어떤 지형적 특성 가지고 그것을 낮게 볼 이유는 없다. 장관님은 자꾸 우리 한국 보호용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내 나와 있는 자료나 미국이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당초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 보호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 내에는 별로 한국 보호용으로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더욱 위험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드가 그렇게 우리 한반도 내에서 여기에 모든 걸 이렇게 우리 부군의 외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의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됐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의 답변은 미국 보호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아니 미국은 그렇게 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미 본토 방호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체계를 갖다 놓은다면 여기 GBI를 갖다 놔야 될 겁니다.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은 3000m급 이하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보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군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미국의 주장과 우리 한국의 국회 장관의 주장이 틀리신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동북아 외교 전략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주변 국가의 관계에 이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 정책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북핵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온 미사일 도발 이후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고 중국은 그래서 우리 그래도 외교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은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대북 수익 금지 광물 발표, 러시아는 북금융기관 폐쇄, 대북 황거림 금지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드베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북핵 공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셈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여기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양자 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서너 정상들하고만 일정이 되어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양자 정상회담은 따로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식사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거나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환담하는 수준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기획을 안 했어도 문제고요. 지금 이 사드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그 좋은 기회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장관께서 지난 1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에 전체배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아셈 회의에서의 주요 국가의 양자회담 추진 이렇게 해서 불출석 사유서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정상회담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대통령의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자회의를 하면서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요청을 해왔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라오스 이번에 아시안의장국입니다. 또 베트남, 그 다음에 EU, 새로 이제 지도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이제 환담 내지 회의장에서 이제 가볍게 대화하는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드 문제를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아셈 정상회담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층도 지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발표 시점 이후에도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아셈 정상회담 20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상세한 그런 북핵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안보의 이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도 그간에 두차 공언했던 것처럼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힌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셈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은커녕 하다못해 한 테이블에 앉은 중러 정상과 짧은 대화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런 유익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공조체제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3일 날 1차 SLBM 발사 실험 때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에 즉각 동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 동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외교부에서는 외교의 큰 성과로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2차 SLBM 실험 때에는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유엔 안보리에서 여전히 지금 짐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아직까지는 채택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경우는 신부자 차원에서 논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아셈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메드베드 대통령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던 최고위급 회의였다는 걸 다시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실험 때와 2차 실험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안보리의 협의 결과가 다소 시간이 걸렸던 적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러시아나 중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언론도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교적인 가장 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문제 완전히 이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사드의 수렁에 빠져서 이러한 국제사회하고 대북 공조 체제나 동북아 협력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동북아의 어떤 구도가 무너진다든가 양국 관계에 어떤 큰 손상이 온다든가 이렇게 미리 앞질러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황해 주변의 로켓군 전략 핵미사일 운영부대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기지까지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극동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미사일을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이 몰려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보도나 발언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부 내에서 그러한 보도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응해야 되고 물론 저희 외교부는 우리 외교 국제관계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는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민적 반발이나 갈등과 혼란은 불통과 폐쇄적 국정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는 요격 성능이나 전자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드 배치 이후로 들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드가 배치된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겠습니까? 중국은 대북 제재에서 오히려 대남 제재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용 언론인 황구시보는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일어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